토스트스타유니 아 토스트스타유니 토스트스타유니 오늘 대박입니다 토스트스타유니 아주 대단한 분들 좀 모셨습니다 초대선님으로 대유 이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이 근데 이거 가까이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충분히 지금 잘 알아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예리입니다 예리 팬분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냥 지금 목에 빠져나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오늘 나왔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제 밥 먹었는데 아니 근데 예리가 찍자고 그래가지고 그니깐요 오늘 찍어야 될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데 나는 아직도 오빠 배경화면으로 배경화면을 날 하고 근데 엄마 아빠가 진짜 맨날 얘기해 오빠한테 예리 엄마 아버지가 항상 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네 오빠가 아니라 뭐 삼촌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뭐 근데 아무튼 처음에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저는 승윤 아빠오빠 이렇게 저장돼 있고 왜냐면 그래? 어 승윤 아빠오빼로 그렇게 저장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내가 항상 정글에 갔다 온 이유로 연락을 항상 이렇게 꾸준히 하고 고기 먹었어요 소고기를 오빠가 엄청 많이 사줬잖아 5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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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분이라고 해 7인분을 먹고 찍었어? 고기 어 고기 처음에 이제 어디서 만나서 밥 먹을려고 했는데 애들이 무슨 그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 좋은 데를 원했는데 내가 아는데들이 고깃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고기를 먹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네가 이제 아는데로 좀 근데 언니 진짜 촉촉 나오니까 카페 분위기 좋은데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카페 좋은데로 카페 좋은데로 가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카페로 갈 겁니다 카페로 가서? 또 찍어요 카페 가서 근데 오늘 뭐 하다 왔어? 다들 필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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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가 이제 유엔이야? 언니는 시장돼서 43개월 밖에 안 돼 필라테스 초장 저기 햇병아리 너는 너는 저는 조금 중급반 아 그래? 아니 그러면 나중에 언제 필라테스를 둘이서 필라테스를 한번 하는거를 봐도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유튜브 아니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 대박 아닙니까 톡스타 유니에 출연진이 이 정도에요 있잖아 아니 근데 구독자 수가 지금 많이 안 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구독자 우리 구독자 많이 보셔야 됩니다 또 나아주거든 신혼될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놔주고 뭐에 더듬고 그래 완전 완전 좋죠 이따가는 이런거 오빠 있거든 그래 그래 내가 해볼게 일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밖으로 나왔는데 우리 그냥 할거 없으니까 패션 에디는 모자를 품으로 쓰고 모자를 쓰고 진짜 쎄걸이기 때문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릴 수가 있네 나는 안거리지는데 모자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바둑판 무늬 여기에다가 바지는 되게 편안한 슬리퍼 슬리퍼 슬리퍼가 이게 비싸 슬리퍼야? 여기 D사 슬리퍼 크리스찬 크리스찬 거네 같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편하게 저는 항상 편하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언니의 패션을 제가 한 번 여러분도 편하게 애들이 다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지네 모자와 이렇게 또 이렇게 합다리 S사 S사 점퍼 신발이 포인트에요 신발이 박서준씨가 신었던 이태원 클라스 박서준씨가 신었던 중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있죠? 저희는 카페에서 맛있는거 먹을거에요 카페에서 저희는 아메리카노와 언니는 자몽에이드를 시켰구요 자몽에이드와 그리고 레드벨벨 케이크 레드벨벨 케이크 맛있겠죠 나오나? 나오고있나? 나올거에요 레드벨벨 케이크 근데 이거 누가 산거야? 예리가 산거야? 예리가 샀어요 예리 플렉스 제가 맨날 항상 언니오빠한테 얻어먹으니까 제가 한번 화면 있을때도 사야하잖아요 유튜브를 찍기때문에 샀어요 유튜브를 찍기때문에 샀어요 아까 고기먹고 계산할때 찍을거 그니까 그거를 찍었어야하는데 너네 되게 잘한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해? 너 유튜브를 해봐요 유튜브요? 유튜브하면은 어떤 컨텐츠를 원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댓글 이제 그 댓글만 달린다 제가 댓글 확인할게요 그리고 언니도 여름언니도 유튜브를 한다면 무슨 컨텐츠가 어울리는지 너희들을 좀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해야하지 기대된다 기대하지마 우리는 이렇게 하는거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웃길거야 고마운 동생들입니다 절대 강요한거 아니구요 예리가 먼저 찍자고 그랬어요 오늘 만난김에 찍자고 여름이도 이렇게 흔쾌히 도와줘가지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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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나 승윤이 오빠랑 여름언니랑 바보구 카페 다현이 승윤이 오빠 엄마 엄마 유튜브 유튜브 찍고있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승윤입니다 우리 엄마가 엄청 안녕하세요 어떻게 갑자기 좀 어색하시죠 갑자기 자연이 팬인데요 감사합니다 언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게요 그럼요 한번 뵀으면 좋겠네 어머니 동갑인거 아시죠 저랑 알죠 언제 만났을 때 친구 친구로 아니 코드가 저랑 맞으신거 엄마가 락스도 저보다 일찍 챙겨봤어요 아 정말 100번을 돌려갔는데요 아 정말로 제가 다음에 뵐 때 더덕같은거 패서 이렇게 이사드릴게요 나중에 진짜 시간되면 네 진짜로요 네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네 네 나 전화를 잘했네 뭐야 셀카테이프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 썸네일이 중요한데 아 파격증을 해야 파격증을 해야 네가 이걸 내 얼굴에 두어 이렇게 붓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은 몇만 아유 어떡해 아유 어떡해 썸네일이 어떻게 할까 썸네일이 이거지 뭐 재밌다 어떡해 어떡해 잘 논다 잘 논다 잘 논다 잘 논다 되게 잘 논다 되게 잘 논다 재밌어 이러고 놀아요 이러고 놀아요 되게 잘 먹는다 저희 항상 언니랑 저랑 자주 만나는데 언니랑 저랑 만나면 언니랑 저랑 만나면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먹고 카페 가는 게 아니라 먹고 밥 메뉴를 먹었으면 또 밥 메뉴도 있다가 오늘도 필라테스를 좀 하고 왔는데 이거 필라테스 옷이거든요 진짜 이게? 이게 그래서 어 이거 복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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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복근이 온다 복근이 복근이 있어? 복근이 없어요 아무튼 필라테스를 진짜 필라테스 하고 온 옷이 그러니까 바지 되게 편해 보이네 야 테이프 맛있는데 하나 더 먹을까 다 먹을까요? 가위바위보 이제 내가 살 차례야 이거 사짜만 아니 재밌게 한번 가위바위보 그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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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뭐 원래 하단 거 샀어요? 원래 하단 거 샀어요? 원래 하단 거 샀어요? 가위바위보 내가 샀어 자 그럼 저는 케이크를 하나 더 사서 올게요 나 오늘 되게 여기 놀고 있어 네 톱스타 유닛 생활입니다. 톱스타 유닛 생활입니다. 이게 크레이프 케이크라고 하는데 촘촘히 이렇게 있어서 맛있습니다. 잘먹겠습니다. 나오나? 이렇게 돌돌 이렇게 겹겹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뭔지 알지? 여러분 언니 뭔지 알지? 언니 야 못하면 하지마. 언니 뭔지 알지? 이거 이렇게 먹는 거잖아. 이렇게 야 먹는 걸로 장난을 치고 아니 이렇게 원래 돌돌 말아 먹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야 그냥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겹겹이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아 진짜 빨리 되게 재밌다 야. 그래 나는 이렇게 먹어 사실. 그래. 그래. 맛있다. 야 근데 내가 화면보니 나 머리 너무 커.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 제가 앞에 서있어도 돼요? 지금 제가 많이 앞으로 나와있어요. 배리와 야 너 앞으로 오지마. 아니 근데 언니가 얼굴 진짜 작고 언니가 진짜 너 할 수 있지? 네. 그 배려 차원에서 제가 많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크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아니 나오지 말라고. 앞으로 가도 얘가 더 커. 진짜 원근법 무시 있잖아. 아 근데 진짜 재밌다. 벌써 이게 분량이 30% 정도였어. 34% 났어. 마지막 인사를 하지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엔딩을 구독 알람 좋아요로 갈게요. 그러면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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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마지막은 눌러주세요 입니다. 네. 시작. 구독. 안녕. 좋아요. 좋아요. 아. 눌룰 거 같아. 많이 눌룰 거 같아. 많이 눌룰 거 같아. 앤. 1. 2. 2. 3. 4. 5. 5.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